다음 주부터 민법은 지문특강이 들어가요 이게 민법 총칩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시간씩 수업을 하거든요 원래 2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그냥 오전 진도가 불공정 법률이니까 나갔다 이중매매까지 나갔잖아요 그럼 지문특강도 거기까지만 나가요 그래서 꼭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? 그런데 진도가 많이 나갈 수 있죠? 그럼 3시간이에요 오후에 알겠죠? 그렇게 진도에 맞춰서 오전에 확인한 거 오후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? 어제 했어요 제가 어제 하고 강의를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나중에 가면 확인작업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하나 더 이 지문집 사시면 다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가끔 물어보셔요 Q&A에다가 그거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 가로는 데코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OX를 달고 계시면 안 돼요 오늘 학원을 갔더니 OX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OX 문제가 아니고 다 O 문제다 예전에 OX 문제를 해봤는데 나중에 헷갈려버려요 이게 그래서 아예 그냥 전체를 O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시 30분이라고 되어 있네 3시부터 할 건데 알겠죠?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주부터 특강이 있는데 특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강 소개 잠깐 한다면 오전에 이제 수업하죠 자신 없지만 어쨌든 2시에 끝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10시부터 2시에 끝내고 밥 먹고 그래서 2시부터 3시부터 밥 먹고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해당되는 기출 지문 특강이 있을 거니까 이건 이제 최근에 20회부터 15년 동안 나왔던 기출 지문을 다 제가 테마별로 다 엮었으니까 이 기출 지문을 그 테마별로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출 문제는 좀 어려운 게 한 테마의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테마 문제가 섞여져서 전체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겠죠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해당되는 지문들을 잘 해석하는 과정이고 아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지문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히 이해한다면 말 문제로도 충분히 65점 맞을 수 있어요 계산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출 지문 과정이고 이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출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 과정을 먼저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잠깐 얘기하면 중요한 건 당연히 자주 출제되는 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듣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출제자가 틀리게 출제한 지문을 봐야 돼요 틀리게 출제했다는 건 어떤 부분을 틀리게 했냐 이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키워드가 다음에 또 틀리게 나올 부분이니까 키워드를 찾는 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지문이 가장 또 중요해요 이건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체크해서 체크해놓고 자주 반복해서 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서 기출 지문짓만 열심히 하면 말 문제로도 충분히 60점 이상 맞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봐야 될 건 모든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건 위약집이에요 이 위약집에 95.97.5까지 물론 우리 시험 문제 100% 책에 있는 것만 나오지 않아요 시험 범위 벗어난 것도 한두 문제가 나와 매년 그럼 벗어버리고 95점 이상 맞는 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위약집이고 이 중에서 70.80점을 막기 위해서 이론만 간단히 들어가 있는 건 이거예요 스마트학교론 핵심서 거기에 이제 계산 문제 빼고 말 문제만 엮여져 있는 문제가 기출 지문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다 열심히 했다 죽는 줄 알았어요 15회 때부터 모든 문제를 다 찾았어 내가 다 찾아가지고 다 테마보드 엮어가지고 다시 잘 정리한 거니까 아마 공부하면 좋은 책이다 좋은 기출 지문이다 선생님이 잘 공들였다라는 거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특강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교재만이라도 사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 교재를 가진 교재를 가진